나는 운동도 되게 잘하는 거 아닌데 열심히 하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잘하는 체력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저질 체력이고 체력이 진짜 좋아서 그게 안 맞아 잘 현아가 체력 완전 좋지 않아? 무대에 혼자서 막 나는 무대에 3분만 체력이 좋고 팔굽혀펴기를 내가 옆에서 운동을 PT쌤이랑 같이 받을 때 나는 하고 막 하는데 옆에서 진짜 쉽게 해 팔굽혀펴기를 해? 내가 보여줄게 더 나 가방 벗는 것도 힘들어 보여 내가 너네들 지칠 때까지 할 수 있어 팔굽혀펴기를 너 법도 풀고 해라 그러게 말하지 마 난 이렇게 법을 풀어 하면서 봐라 어머 되게 가볍다 힙업된 거 보이지? 힙업된 거 그렇지 열렸어 열렸어 열리고 단단하네 단단하네 계속하겠네 우리 10개도 못하는데 그래 10개도 못하는데 됐다 됐다 그만해 그만해 너 쓰러지니까 더 나 억지로 그럴 필요 없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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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뚜두둑 소리 망가는데 우와 우와 야 너 씨 너 이거 할 줄 알아? 우와 내가 진짜 안 보여줄라 그랬는데 너 우와 내가 오랜만에 하네 너 이거 봐봐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거 할 줄 알아? 잠깐만 너도 점점 어려워진 거야 장난권의 기본이거든 뭐야 이거 알아 뭐야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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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어? 야 둘 다 잘하는데? 와 장난아닌데? 그래 야 이제 좀 피 좋다 그래 수고기 전에 발곱 배폐기 먼저 하고 들어와 경훈이도 한숨으로 할 수 있어 야 근데 발곱 배폐기는 더니가 했는데 왜 혜연아가 보듯하겠다 표정이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야 근데 더니는 하여튼 체력이 뭐 강하고 운동 잘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체한 거는 좀 풀어야 돼 얼굴이 봐도 얼굴이 금색도 하얘졌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왜 체육이 저래도 이렇게 뼈가 통 뺄 거야 아마 아니 뼈가 되게 얇아 통 뺄 아니야? 얇은데 통 뺄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약해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